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터넷 필그림교회 김홍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5월 30일이 되었습니다. 약간 늦어서 죄송합니다. 오늘은 트럼프는 바이든이 아닌 자신에게 진 것이다. 트럼프의 여론조사를 맡은 기관 대표의 분석을 월스트리트저널이 정리를 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오늘 그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트럼프 lost to himself. 트럼프는 자신에게 진 것이다. 이런 제목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 편집부가 2월 18일 날 보도를 했는데요. 1월 20일이 대통령 취임식이었는데 그럼 그 전에 이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폴리티코라고 하는 데 먼저 올라왔었는데 그건 이제 중도 혹은 약간 좌쪽 그런 신문에 나온 것을 월스트리트저널에서 월스트리트저널은 이제 보수 일간지이니까 이것은 공화당원들이 많이 봅니다. 미국의 리퍼블리칸 공화당원 보수가 많이 보는 신문인데 보수 독자들을 위해서 다시 이것을 이렇게 보도하게 되어서 그래서 이제 시간이 좀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정말 역사적인 일이었고 이 일은 조금 더 기술상의 문제가 있어서 잠깐 끊겼습니다. 계속하겠습니다. 이 일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또 이 글 평가 분석도 역사적인 평가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릴 필요가 있다. 아무도 이런 일을 안 합니다. 그냥 유행 실효에 따라서 인기가 있을 것 같으면 방송하고 없으면 안 하고 상업적인 목적이죠. 우리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는 진실을 추구하고 또 이 사회의 빛과 소금이 되기 원하고 양심의 목소리가 되기 원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원하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이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인기 없는 이런 방송일지라도 욕을 또 많이 먹어요. 이런 방송하면 뭐 억한 심정이 있어서 트럼프에 왜 억하겠어요. 제가 그렇게 강력히 누구보다 강력히 대통령으로 지지했던 그런 사람인데 선거 이후의 문제 때문에 제가 이런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부재라고 할까요? His own poster shows why he became a one-time president. 번역을 하면 트럼프 자신의 여론조사원이 그가 왜 단임 대통령이 되었는지를 보여준다. 오늘은 길지 않습니다. 이제 인용을 하겠습니다. 공화당 상원 지도자가 지금 이건 월스트리트저널의 편집부가 한 것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컬럼을 쓴 것이 아니라 편집부가 했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회사의 견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과 같은 아주 회사 자체의 전체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화당 상원 지도자가 미치메코넬이죠. 1월 6일의 의사당 폭동에 대해서 전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적으로나 프랙티컬리 도덕적으로나 모럴리 리스펀서버 책임이 있다 그 말을 했죠. 의사당에서 회의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강력하게 했습니다. 트럼프가 이 의사당 폭동에 대해 실제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책임이 있다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말한 후에 이번 주에 도널 트럼프는 미치메코넬에 대한 개인적인 공격을 시작했다. 메코넬은 우리가 방어해 줄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공화당 유권자들이 2020년 선거의 역사를 다시 쓰고자 하는 트럼프의 시도를 믿지 않기를 바란다. 이분들은 여러분들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저처럼 정독을 하면 아십니다. 진짜 보수예요. 일반 다른 워싱턴 퍼스트 무슨 뉴욕타임스 NBC 이런 데하고는 질적으로 다릅니다. 방향이 달라요. 트럼프를 미뤘고요. 선거에 대한 주장이 잘못됐다 해서 그 부분에서는 반 트럼프가 돼 있는 거죠. 트럼프의 시도를 믿지 않기 바란다. 트럼프의 진술은 그가 선거에서 이겼다고 주장하지는 않았지만 그가 역사상 현직 대통령 가운데 가장 많은 표들 즉 약 7500만 표를 받았다고 자랑하면서 공화당의 모든 승리 그때 하원 또 상원 주지사 선거가 다 있었어요. 그러니까 총선거였습니다. 다른 공화당의 모든 승리를 나 때문이다. 나 때문에 이겼다. 나 때문에 너희들이다. 하원 상원 의원 주지사 이렇게 자기 공적으로 돌림으로 그 결과에 윤을 내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바이든은 700만 표 이상으로 트럼프를 패배시켰다. 파브리지오 바로 이 트럼프의 2016년에 트럼프 전 대통령이 첫 번째 대통령이 되고자 선거전에 돌입했을 때 패브리지오의 회사를 여론조사 회사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캠페인에 함께 일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의 여론조사원이다. 폴스터다. 이렇게 월스트리트이 얘기를 한 것이에요. 너무 잘 알죠. 트럼프와 함께 일을 했기 때문에 파브리지오 유명한 사람인데 공화당원입니다. 친트럼프고요. 파브리지오 회사를 가지고 있어요. 회사의 총선거 이후의 분석은 먼저 폴리티코를 통해서 보도가 됐지만 공화당원들이 숙고해 볼 수 있도록 다시 보도할 가치가 있다. 파브리지오는 트럼프가 2016년에 승리했던 10개의 경합주 안에서 출구 여론조사를 했고 또 AP통신의 투표 에서 얻은 자료들을 보았다. 두 가지 자료 자기들이 출구 여론조사 한 것하고 AP통신의 투표에서 얻은 자료들을 함께 보면서 분석했다는 얘기입니다. 트럼프는 2020년에 10개 경합주들의 5개 주에서는 패배했고 5개 주에서는 승리했습니다. 승리한 주가 아이오와주 플로리다주 널스캐롤라이나주 오하이오주 텍사스주들에서는 두 번째로 이겼다. 이즈 파브리지오가 친 트럼프 트럼프의 바로 폴스터 선거 여론조사 기관에 대표했기 때문에 정확한 예측을 하는 거예요. 분석을 하는 거예요. 한 충격적인 결론은 한 충격적인 결론은 2016년보다 2020년에 전체 미국 전체 유권자가 더 공화당 지지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가 패배했다는 것이다. 2016년보다 2020년에 더 미국 전체 유권자가 공화당 지지자들이었는데도 트럼프가 패배했다는 것이다. 이게 충격적인 결론이라는 겁니다. 5리조는 트럼프는 무소속들 중에서 그러니까 공화당도 아니고 민주당도 아니고 나는 중도요. 난 무소속이요. 난 독립이요. 인디펜던트라고 말하죠. 어디에 속하지 않은 양당에 속하지 않은 그 무소속에 속한 유권자들 중에서 주로 거대한 선회 때문에 스윙 매시브 스윙 라이지리 매시브 스윙 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트럼프를 지지한 데서 확 돌려서 바이든을 지지한 이게 아주 거대한 규모로 스윙이 됐다고 하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스윙 보터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사람들이 이제 가는 데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니까 스윙 보터 이들과 그리고 공화당원들의 침식 때문에 패배했다. 고발을 패배했다. 무소속들이 이제 등을 트럼프에게 돌렸고 많은 사람들이 공화당원들도 역시 트럼프 지지를 거절한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고 이래서 패배했다. 트럼프가 이것은 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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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 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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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 아버지 부시입니다. 이후에 트럼프가 재선에서 패배를 한 첫 번째 현직 대통령 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아버지 부시 대통령 이후에 모든 대통령들은 다 재선을 했습니다. 현직 대통령들이 트럼프 대회에서 끊어진 거예요. 이랬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원에서 공화당이 열두석을 늘렸는지를 설명하는 일에 도움을 준다. 트럼프는 졌는데 공화당이 하원에서는 열두석이나 더 거두는 승리를 거뒀단 말이에요. 지지에 대한 이러한 침식의 대부분은 트럼프 지지에 대한 이러한 침식의 대부분은 트럼프에 대한 개인적인 비호감 때문입니다. 디슬라이크 트럼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디슬라이크 좋아하지 않는다. 트럼프가 대통령직을 다루는 방법에 침식의 토대를 두고 있다. 침식이 일어난 이유 개인적으로 트럼프를 좋아하지 않아요. 스타일을 좋아하지 인격을 좋아하지 않아요. 이 대통령직을 수행하는 데 보니까 이 방법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게 바로 침식의 원인입니다. 특히 2020년에 바이든 편으로 뒤집어진 다섯 개주들 안에서 다수의 유권자들이 대통령 후보 둘 다 트럼프든 바이든이든 둘 다 정직하거나 신뢰할 만하다고 보지 않았지만 둘 다 신뢰할 사람들 정직한 사람들 아냐 이렇게 봤지만 그래도 바이든이 트럼프 대통령에 비해서 두 자리 수의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었다고 파브리지오 분석은 말한다. 둘 다 신뢰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바이든을 더 두 자리 수나 더 신뢰했다는 얘기예요. 트럼프는 경제에 있어서 유권자들 사이에서 6대 1로 선호되었다. 와 당연하죠. 경제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50년 만에 최대 경제 폭발이었는데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는 양쪽의 주들에서 그러니까 바이든에게 뒤집어진 다섯 주 또 트럼프가 승리했던 다섯 주 양쪽의 주들에서 열 주 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유권자들의 첫 번째 이슈 문제였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제일 문제였다. 경제보다 더 바이든은 그 유권자들을 3대 1로 가져갔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다루는 문제에 있어서는 트럼프보다 유권자들이 미국 유권자들이 바이든이 더 잘해. 3대 1로 바이든이 더 많이 유권자들이 그에게 표를 줬다는 이야기입니다. 트럼프의 약화된 신뢰성과 약화된 신뢰성 한 4년 지나고 나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판단을 하는 거예요. 약화된 신뢰성과 일관된 코비드 메시지를 유지하지 못한 것이 결정적이었을 것이다. 그때 백악관 루원에서 사람들이 대통령과 함께 집회를 했죠. 그때 마스크도 안 쓰고 사회적 거리 두기도 안 하고 빽빽하게 서로 옆에 앉고 그러다가 감염이 확 일어나서 대통령도 감염되고 등등 그런 것이 굉장히 선거 직전에 표를 갈가먹었던 그런 것들의 하나죠. 마스크 가지고 싸웠으니 사람들이 아주 그냥 민감한 때에 민감한 것을 이해하면서 그렇게 정치를 해야 되는데 무시해버리고 독감 정도다 이해하면서 이러니까 별별 사람이 다 있는데 유권자들 가운데 극도로 약한 사람도 있고 불안한 사람도 있는데 표가 거기서 많이 깎은 겁니다. 파브리조의 분석에 의하면 더욱 깜짝 놀랄 일은 더욱 깜짝 놀랄 일은 트럼프가 백인 유권자들 특히 양쪽 주 그룹들 승리한 다섯 주 패배한 다섯 주 양쪽 주도 그룹들 안에 양쪽 주 그룹들 안에 백인 남자들 속에서 가장 많은 침식을 겪었다는 것이다. 저도 참 이번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처음 봤어요. 백인 유권자들 이라면 트럼프를 찍을 텐데 일반적으로 다 상식적으로 그렇죠. 그런데 백인 남자들이 트럼프에 대해서 거부했다. 이것은 트럼프가 흑인들을 상대로 2016년에 했던 것 만큼이나 2020년에 잘하면서 히스패닉 표에 있어서는 두 자릿수나 증가한 것을 상수했다. 흑인들에게 4년 전만큼 잘했어요. 표가 많이 나왔어요. 히스패닉은 오히려 표가 전보다 두 자릿수나 증가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인들 남자들이 그렇게 지지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진 것이다. 이렇게 파브리지오가 분석하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양쪽의 주 다섯 개 진주 다섯 개 승리한 주 주들 안에 거의 모든 연령 그룹에서 기반을 잃어버렸고 거의 모든 연령층에서 대학 교육을 받은 백인들 전반에 걸쳐 악화되었다. 대학 교육까지 받은 제일 교육을 많이 받은 백인들 미국의 주류죠. 전반에 걸쳐 악화되었다. 저도 이번에 백인들이 이렇게 반귀를 들어온지는 분석을 보고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는 쓰라린 아물지 않은 정치적 상처를 문지르기 위해서 이 모든 것을 반복한 것이 아니다. 요점은 이것이다. 즉 세월이 흐르고 트럼프가 그의 패배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을 비난할 때 별별 얘기가 다 있어요. 2020년은 이길 수 있는 선거였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다. 2020년은 이길 수 있었다. 트럼프는 칭찬할 만한 많은 성취를 했고 유권자들은 그것을 알고 있다. 여러 가지 정말 성취를 많이 했죠. 경제는 많은 것도 없고 국방도 그렇고 미국의 유권자들은 그것들을 알고 있다. 그러나 더 조용하고 더 통합된 정치로 돌아가자. 하는 바이든의 지속적인 캠페인 메시지. 바이든은 더 조용한 정치 더 통합된 정치 바이든의 얘기는 과거에 미국의 정상으로 돌아가자. 정상상태로 이 캠페인 메시지가 트럼프로 말미암은 끊임없는 혼란에 지쳐있던 수많은 유권자들 사이에서 반향을 불러 일으킨 것이다. 트럼프 터모일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트럼프 혼란 컨시스텐트 트럼프 터모일 트럼프 때문에 끊임없이 혼란이 일어나는 여기가 학을 뛰었다는 거예요. 많은 유권자들이 그래서 더 조용하고 더 통합된 정치 미국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바이든의 표를 줬다. 트럼프는 그래서 조 바이든에게 진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진 것이다. 자신에게 진 것이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내리지 말고 자기에게 책임을 모르라고 하는 것이죠. 역사적인 선거였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재선되지 않은 게 참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미국을 봐서. 그런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미국민들이 결정을 했고 부정선거 저는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트럼프의 신복이었던 윌리엄 법무장관이 FBI 시키고 완전히 조사를 끝내고 난 다음에 대규모 선거 사기 그래서 선거 결과가 바꿀 만한 일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크리스토퍼 크랩스 같은 그런 사이버 안보 전문 국장이 또 가장 공정한 선거였다고 이야기를 했고 또 60 한 번 두 번 미 법정 여러 법정이죠. 대법원 또 고등법원 일반 법원 지방법원 싸웠습니다. 전패했습니다. 전패 전패 그런 사기 대규모 선거 사기 없었다. 완전히 사법부 미국 사법부를 졸로 보지 않는 한국 사람들은 그럽니다. 한국 그러니까 한국에 뛰어가지고 한국 상황 때문에 미국도 그렇다고 그게 단순 비교하는 게 맞지가 않죠. 미국은 그렇게 사법체계가 엉망이고 한국처럼 지금 그렇게 완전히 망가진 고장난 기울어진 운동장이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에요. 이번에도 선거에서 하원이 그렇게 12석이나 더 공화당이 가져온 것은 무얼 말하는 것입니까? 부정선거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나중에 두석을 조지아주에서 결선을 이어버린 것은 트럼프가 계속해서 선거가 부정사기였다고 얘기를 하니까 공화당 트럼프 친트럼프 공화당 유권자들이 안 나간 겁니다. 나가서 공화당 후보를 찍지 않은 거예요. 왜? 나가서 선거 사기도 당할 텐데 뭘 나가서도 안 이렇게 되니까 이런 걸 계속하면 지금도 계속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건 자기 발등에 자기 손으로 도끼를 찍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선거 못해요. 선거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또 2024년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고 합니까? 현직 대통령 때도 부정을 방지 못했는데 어떻게 됩니까? 지금 공화당에서 조금씩 조금씩 주정부들에서 선거 룰을 바꾼다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되는 게 아닙니다. 트럼프 자신이 인기가 있어야죠. 사람들에게. 하는 일뿐 아니라 정책뿐 아니라 사람 자체도 인기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렇게 권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고와 기도와 도고와 감찰을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해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합니다. 정치인들 위해 계속 기도하십시다. 성경 말씀대로 순종해서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바이든 정부도 다 잘못 하겠습니까? 정말 그들이 선을 베푸는 그들의 직무가 최대한 이루어지고 그들이 행하려고 하는 잘못된 것들 최소화가 되고 이걸 위해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죠. 공화당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공화당이 정신 차리지 않으면 앞으로 선거 진짜 가망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사로운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회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전파해 주시고 또 헌금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분들에게 하나님이 크게 축복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모두에게 또 미국과 한국, 캐나다 그리고 여러분 계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